아 진짜 예술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체코제입니다 여기는 스위스 발레주에 있는 렌다즈라는 마을이고요 오늘 이 마을에 있는 몽포르라는 전망대에 가려고 왔습니다 여기 스위스에 마토오르리랑 몽블랑이 가장 유명한 산인데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러 보러 지금 왔습니다 여기 인포메이션인가? 스위스 오면 꼭 이렇게 인포메이션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항상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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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울 거 했네 아우씨 거기 전에 how many times bus gonna come here from here to cheddye? cheddye? cheddye no now is not season time now is not season? the season starts in one week so if i want to go there and should i get a taxi? yes today it's a taxi okay you are like in the forest and you have the water so it's it's a little bit colder it's oh yes you need to take the bag in front of you just be careful okay it's colder than downhill now a little cold yeah but if you want we can put that down yeah yeah i don't know what i can say yeah i don't know what i can't get there and it's really peaceful here but there's a ski there yes you are swissland people? yes and then you watch every year beautiful nature still do you think beautiful? yes sure really? yes then you really think yeah it's beautiful it's like a reminder that you live in a beautiful place okay 아니 나 그게 궁금해서 스위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맨날 보는데 맨날 이쁠까?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쁘대요 계속 이쁘대 저번에 하이킹 가서 만난 그 남자분도 자기 너무 좋다고 30년 살았는데 너무 예쁘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거는 꽤 많이 텄는데도 적응이 안 되네 이거 뷰가 미쳤는데? 근데 여기가 거의 한 3000m 좀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원래 꽃을 즐기시네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거를 좀 어 당연히 오늘 바람은 안 보네 와 미친 우와 미쳐버렸네 아니 밑에서 케이블카 6만원 정도 한다길래 비싸다고 막 비싼 거 같은데 말이 너무 싼데 6만원? 이거? 아니 일반적으로 유명 관광지 가면은 최소 3만원 좀 비싼데 5만원도 하는데 와 씨... 와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도 이런 뷰를 보려고 그랬는데 히말라야에서 못 봤어요 날씨가 안 좋아서 정상에서 진짜 경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스위스 홀 무조건 와야 되는데 와 단영코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본 자연경관 중에 단영코 1등입니다 그냥 그냥 1등 저기 앞에 보이는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까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봉우리가 많아서 근데 저기 있는 게 마트홀이고 그리고 이제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맥 앞에 보이는 저기 머리 위에 이제 누르 높여 있는 제가 몽불랑입니다 아 근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는 그냥 이것만 보러 와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제가 여행 경력이 길진 않지만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렌다즈 베이소라는 그냥 이것만 보러 와도 됩니다 그냥 이것면 끝납니다 진짜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사람들도 스키 타러 왔는데 다들 스키는 고소하고 다들 그냥 이렇게 서서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아 진짜 엥강큼 웬만한 거 봐서는 잘 흥분 안 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오늘 진짜 지금 아마 퐁드를 주문한 거 같은데 저는 퐁듀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퐁듀를 처음 먹어보는 터치 저도 퐁듀를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첫번째 퐁듀를 처음 먹어봤어요 아 멋있다 아니 bandIT 그래서 30라운드 30라운드 제가 먹어볼까요? 네 이거 먹으면 약간 그 하식스처럼 술에 커피니까 잠 못자고 밤새 기분 좋은 거 아닌가? 하... 예스? 노 노 얘가 우리나라 감귤을 쎄 먹는 브루펜인데 약간 브루펜에 술 탄 느낌인데? 근데 막상 산에 올라오니까 망터홀이랑 저 몽불랑만 이쁜게 아니라 다 이뻐요 솔직히 진짜 여기서 스키 타면은 스키 탈 맛 나겠다 진짜 진짜 뭐야 이게 오 이게 잠깐만 오 산마다 몇 도시 보이는구나 몇 미터인지 저기 있네 몽불랑 몽불랑 4800m 크으 신기하다 눈이 들어와 아유 굿 플레이어? 네 오케이 아 이런걸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엔 좀 힘들어서 그렇지 좀 타보니까 저기 되는데? 이게 한 한 20분 연습하니까 이게 되네 이게 지금 고프로로는 안 느껴질 텐데 제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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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머리야 여기 운전도 이제 같이 잘할 때 아 울려는 자빠지는데 아 머리 너무 세게 박았어 네 오늘 전 지금 이제 베이소나라는 지역에 나와 있는데 여기 스위스가 특이한게 그 각각의 이제 마을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막 500명 1000명씩 사는데 다 언어를 다르게 씁니다 어제 갔던 마을에서는 이제 독일어를 쓰는데 이번 마을은 또 프랑스를 써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이 언어가 달라져서 계속 인사법도 다르고 아 헷갈리는데 오늘 아 와 여기는 여기 슬로프가 보다시피 경사가 엄청나요 여기가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스키 대회를 열리고 하는 곳이라서 우리 스키 잘 타는 강사 누나랑 함께 같이 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도 스키를 배워볼까 했는데 어제 스키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지금 왼쪽 팔꿈치랑 오른쪽 엉덩이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 좀 패스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배우는 걸로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스민이예요 네 정말 행복해 그 스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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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입니다 오케이 아 그럼 난 오늘 여기서 뭐하는 거지 그냥 자스민 스키 타는 거 구경하러 왔나? 저거 뭐야? 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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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이게 스키 앞으로 스키 드린크 뮤직 댄스 하하 아 전남자 말도 안해 가뿐어 가면 왜 안해 야 난 스키는 모르겠고 여기 인디언 맥주 하나 됐으면 좋겠다 맥주 팔아? 자스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스키의 스키을 확인할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저기 스키을 왜 안 체크하는 거야 너한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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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는 내일 몸 상태 좋으면 배운다고 했는데 왜 굳이 오늘 자기 스피드를 체크하라는 거야 난 체크하기 싫은데 빠르겠지 잘 타겠지 누나 피어난 사람들이네 야 사실 저는 제가 하는 걸 좋아하지 남이 하는 거 보고 이런 거는 축구 야구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이런 거 신겨 놓고 자기는 저렇게 저렇게 재밌게 타면은 내가 기분이 안 좋지 뭐야 이게 스피드 체크? 다이너스타 스피드 체크 너 몸을 stretching해야 Without me 네 내가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뭐 또 이 스피드 레스는 하지마 보여준다고 그러다가 다칠까 봐 와 근데 엄청 가파른데 지금 이 버전이 안働니까? 에러트릭터가 안 나오고 음악이 안 나와 근데 레이스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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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캠프? 오케이 렛츠고고고고 빠르다 와 멋있는데? 게스트를 불어넣고 자기가 스키타고 좋아하니까 고장나는거 아니야? 자 60km 빠른데? 빠른데? 빠르다 빠르다 괜찮나? 이노라 이노라 열정이 과하네 오늘 오케이 오케이 열정이 과하네 오케이 렛츠고 그래서 내 리프트? 내 리프트? 내 리프트? 어? 내 리프트? 내 리프트? 내 리프트? 네 오케이 아 약간 손으로 웃으면서 뚜드려 패는 스타일이구나 아씨 웃는 사람이네 맛있는거 맛있는거 사달라야겠다 알겠지? 내 리프트? 어디가? 내 리프트? 아네 엇 맨발 let's go for a drink 아 스위스 비어 오케이 메비 테켄 에딩게 스위스 비어 스위스 비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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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맥주는 다 6, 7, 7 정도 하는 것 같아 맥주가 그렇게 안 비싸 스위스가 진짜 스키장에 놀러 온 것 같네요 스키장 아 근데 평창 스키장 말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뷰가 좀 달라 다르긴 해 솔직히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를 마시는 건 없죠? 아니 아니 네 아니 네 아 아 아 아 원글라스 오케이 오케이 18살이면 0만원 아이카 아이카 10년 후에 1만원 오케이 근데 첫 10년은 TVT는 여기 게임, 뮤직비디오 너무 고급 음식을 시키려는데 이거? 이 와인이 보니까 한 8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고 한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해서? 음 그 양 특유의 잡내가 하나도 안하고 안에 육즙이 있어가지고 음 확실히 이게 돈 쓴 맛이 나네 돈 쓰면 이렇게 맛있는 건 운다 요런 느낌의 맛입니다 황페이 황페이 와인은 진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드라이하다 아니면은 풍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잘 모르겠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깔끔한데 그렇다고 이게 너무 약하지도 않은데 깊은 맛이 있어요 고급스러워 여기에서 만들었나? 시옹 시옹? 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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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누가 다 돼지 뭐냐냐 우리? 그러다 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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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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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우리 커피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둘 둘 둘 둘 네 이렇게 1박 2일 동안의 렌다시 베이소나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